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16시 한 30분 정도 됩니다. 아까 전면에서 봤던 그 오포대에 있는 모습을 하는 천차총통 발포 체험입니다. 매일 12시에 맞춰서 토요일, 월요일, 공휴일 축제 기간을 하고 있고요. 이곳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물로 정오를 알리던 한국의 오포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쪽 그 일등바위까지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좀 내려가는 시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오포대 한번 들리시면서 오포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.